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평소보다 뭔가 더 음침하고 꼬름한 우리 엄마 불쌍해!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자기들과 해외여행 같이 가서 즉아 아버지 먹을 삼시 새끼를 그것도 한식으로 차리라고 하는 남편 이 새끼가 미쳤나? 야 이혼하고 니가 가라 하와이 원제 가족여행 부부의견 차이 일단 저는 남편이고 최대한 짧게 쓰겠습니다. 마누라도 보여줄거에요. 이번에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자유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아내입니다. 본인은 죽어도 안갈거라고 하면서 그냥 패키지여행을 보내드려라 이러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너 혼자 따라가라!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요. 저는 여기서 아내가 너무 모지르기 굴어서 서운하고 또 아내는 야 나는 우리 엄마 아빠랑도 여행 안간다. 그런 내가 왜 내 휴가에 또 내 돈까지 써가면 거길 가냐? 거기 가봤자 몸종밖에 더 아냐? 너 혼자 가라! 그게 여행이냐고! 이러면서 맛사다가 엄청 크게 싸웠고 아 뭐 당연히 진담은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까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이혼소리까지 나왔는데요. 아니 솔직히 가족여행이 뭡니까? 어? 이거 다같이 가가지고 서로 좀 부딪히기도 하고 부딪히는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맛으로 가는거잖아요. 예? 아무튼 아내도 보여줄거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뒤에 아내분 등장합니다. 댓글 1번 이런 인간들 종특 결혼하기 전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자기 부모 모시고 여행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놈이야. 100%지. 댓글 1번 맞아요. 살면서 자기 부모 수발이라고는 단 한 번도 안 해봤으면서 개치뿔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지. 2번 그렇게 효도를 하고 싶으면 너 혼자 하세요. 죽어도 가기 싫다는 아내를 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게다가 뭐라고 해외여행? 자유여행? 연병 안에 진짜 남편이랑 단둘이 가는거 아니면 친정이든 시댁이든 무조건 싫다고. 가고 싶으면 너 혼자가 데려가 이 자식아. 3번 거기에 아내를 꼭 데려가야 합니까? 그러면 간단한 방법이 있긴 해요. 당신은 말이지 절대로 고생할 일이 없고 그냥 공주님처럼 편안하고 즐거운 휴가만 즐기면 되는거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수발은 그리고 여행 가이들 이런거 전부 다 내가 다 할게. 나는 절대로 다른 의도가 없고 그냥 순수 100% 당신과 우리 부모님이 가족으로서 서로 교류도 하고 즐겁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뿐이야. 난 순수하다고. 이러면 됩니다. 물론 각서도 쓰고 녹음도 다 하셔야겠지요. 근데 그 말이 안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님 스스로도 이미 알고 있는겁니다. 아내 말처럼 부모님 수발 들어줄 몸종으로 가주길 바란다 이거지. 음... 4번 아유 이 꼬롬한 새끼 가족은 무슨 개뿔 솔직히 니 부모 케어해달라는 의미로 같이 가자는거 누가 모를줄 아냐? 만약 정말로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가는게 목적이라면 그러면 너 혼자 모셔가도 되는데 그건 왜 안해? 부모랑 여행을 한번도 안가본 티가 여기서 팍팍 나네. 자유여행이라니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온다. 그냥 근처에 모시고 다니며 케어도 안해본 주제에 그게 만만해 보이냐? 5번 아니 고생이라서 죽어도 싫다는 사람을 왜 억지로 데려갑니까? 그냥 스니가 부모님 모시고 자유여행 가면 서로가 좋게 좋게 해결되는거 아닌가요? 친정 부모님이랑도 여행을 안가는 사람한테 왜 이런 그지같은 고통을 주려고 하는거지? 그래 너도 알고 있는거지. 아내가 같이 안가주면 아내 대신 니가 그지같은 고통을 당한다. 이걸 알고 있는거야. 6번 그거를 같이 안가면 사람이 모진겁니까? 아니 왜요? 그리고 너 혼자 니네 부모 모시고 가면 뭐 큰일나요? 어? 지구가 반으로 뚝 갈라지나? 7번 정확히 10년 전이네 시부모를 모시고 자유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완전 돈으로 다 차발랐고 개인 가이드에다가 쾌적한 차량, 스리룸풀빌라, 요트투어, 5성급 스파 1일 마사지까지 또 그 외 여러가지로 시모가 하고싶다는건 다 해줬어요. 그런데 진짜 단 한 번도 고마워하거나 좋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고 아니 그냥 매사 불평불만에 얼굴 썩어가지고 또 시부도 그래 어이구 그지같네 이러면서 하루종일 시큰둥하고 하다하다 나중에는 식당 음악 시끄러운 끝까지 내 탓을 하더라고. 얼마나 그지같으면 벌써 10년이나 지났지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쌍욕이 튀어나와요. 아니 아니지 아니야 내 인생 하직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못 잊지 당연히 그날 이후 같이 어디가는거 완전히 사라졌어요. 남편도 학을 뗐거든 심지어 선산에 성묘도 같이 안가요. 8번 이런 미친인간 패키지도 힘든데 뭐라고 자유여행이라고? 너 혼자 자유여행으로 모시고 가봐. 내 장담하는데 100% 여행 취소하고 중간에 돌아온다 너. 깔깔깔깔깔. 아니입니다. 거의 모두가 제 표현을 들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려요. 사실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고생 좀 하고 오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여행 왜 못가겠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 분명 계실겁니다. 근데요 평소 저희 시부모 성장을 생각하면 절대 안됩니다. 불가능하죠. 차라리 그럴 바에 휴가를 고스란히 반납하고 그것도 무급으로 회사에 출근하는게 100배 더 나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싫어요. 죽기보다 싫어. 일단 저희 시부 하루 3시 3끼를 다 먹어야 하는데 그것도 반드시 한식으로 차려야 먹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맥기니 때마다 새밥과 새국 혹은 찌개가 있어야 하며 그 이전에 올린건 절대 안돼요. 맛은 그렇게 안 따지는 사람인데 반드시 새 음식이어야 합니다. 그 이전에 먹었던건 안돼요. 특히 시간도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 밥이 안되면 하루종일 심기가 엄청나게 불편해지는 그런 양반이죠. 또 다리 정확히는 무릎. 무릎도 안좋은 사람이라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자유여행을 다닌다. 이건 진짜 말도 안되는 소리고요. 또 뭔가 일정이 안맞으면 이 역시 되게 싫어합니다. 난리가 나죠. 아까 댓글 보니까 뭐야 여행을 한번도 안모셔본 놈이네? 이런 말 종종 보였는데 아니 그건 아니에요. 일전에 남편이랑 시동생이 모시고 국내 여행을 간적이 있는데요. 일정때문에 엄청나게 싸우고 거기서 완전 산또가 상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통보도 안하고 알리지도 않고 시모와 함께 귀가를 해버렸어요. 3박 4일 일정이 단 하루만에 박살난겁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히는건 전화도 일부러 끊어버린거야. 그런 바람에 두 분이 갑자기 없어졌다고 아침부터 급한 연락이 오는데 집안이 발칵 뒤집힌건 말도 못하죠. 참고로 이때 저희 시모는 시부에게 질질 끌려다녔고 어이가? 너희 아빠가 그런걸 나보고 뭐 어쩌라고? 그냥 너희들이 이해를 해라. 나중에 집에 와서 하는 소리가 이거였어요. 여하튼 이런 상황인데 남편이 저를 계속 끌어들이는건 이 집안 남자들 성격이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부가 정말 유일하게 며느리인 저한테만 조금 유하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불타는 엔진 속에 들어가가지고 5일 역할을 좀 해달라 이거죠. 뭐 시부와 남편 시동생까지 전부 다 성격이 불이거든요. 다같이 밥을 먹다가 뭐 예를 들어서 시부한테 뭔가 마음이 안드는게 있다. 그럼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요. 어? 야 이 망할 놈 새끼들아. 어? 니들이 내 새끼냐? 이러면은 아들들도 지지 않고 아니 아버지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틀렸잖아요. 어? 막 이러면서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는게 일상인데 제가 미쳤나요? 이런 사람을 모시고 어떻게 해외여행을 갑니까? 그럼에도 남편이 지금 이렇게 끈덕지게 달라붙는 이유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부가 유일하게 저한테만 조금 유해요. 그래서 제가 평소 무슨 말을 하면 어? 어 그래? 우리 며느리 말인데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어느정도는 대화가 되니까 그런건데요. 솔직히 저는 이거 마음에 안듭니다. 뭐 진심으로 저를 존중하고 좋아하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왜냐면 평소 저희 시부한테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그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의 학벌을 본다는거죠. 학벌이 너무 별로다. 그러면 사람을 막대하고 반대로 좀 괜찮다. 그러면은 어 뭐 배운 사람이니까 뭔가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런 느낌. 차별하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 좀 부끄럽긴 한데 제가 이 집에서 학벌이 제일 좋아요. 아 물론 스카이처럼 진짜 대단한건 절대 아니구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대략 한 20위권 안에 드는 그런 수준인데 그래도 당신은 대학을 아예 못가봐서 그런건지 이걸 되게 높게 사더라고. 여하튼 저는 이게 뭔가 꼬롬하고 너무 불편해요. 나랑 아들들 말은 하나도 안듣고 지 며느리 말만 듣네. 이렇게 뒤에서 구시렁구시렁하는 시모 이런 목소리 너무 싫고 근데 맞잖아요. 불편해지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이런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따라갈 경우 자기 아버지도 조용히 잘 따라올거라 여기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하면 아버지 때문에 일평생 여행을 단 한번도 제대로 편하게 못해본 시모도 즐길 수가 있으니까 이걸 노리고 있더라고.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당신이 좀 케어해주면 불쌍한 우리엄마 여행 잘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럴 의향도 자신도 없습니다. 실은 저도 성격이 그렇게 유한건 아니에요. 아니 지랄 맞죠. 그래 뭐 아무튼 대충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일방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셔서 지금 남편도 어느정도는 기사가 꺾인 상황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 절대 안 갈거야.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댓글 1번 아이 미친 본문도 개짜증인데 후기가 더 짜증나네 아니 자식인 지들도 감당을 못하는 개차반 제가 아버지를 왜 피한 방울로 안 섞인 며느리한테 터넘기는 거야 돌았어? 어디다 패스지르 야 내 댓글 진짜 개차반 아비구만 무식하고 참박하고 꼴에 또 학력 좋은 사람한테는 약하다고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무슨 며느리가 폭탄 처리반이냐? 2번 개차반 시부는 버리고 시모랑 아들 둘이 가면 되겠네 3번 새끼 밥을 그것도 반드시 한식을 먹어야 하는 사람은 해외여행 절대로 가면 안돼요. 진짜 큰일납니다. 죽어 죽어 그리고 패키지로 가도 투어 등등등 조금씩 걷거든요 노인들 다리 불편하면 그것도 못 걸어가지고 힘들다며 따로 택시 태워달라면서 개 난리 터집니다. 제가 실제로 봤어요 이걸 여하튼 보니까 자기 엄마 여행이 주 목적인 것 같은데 그럼 아비는 빼고 이모나 친한 여자친척이랑 묶어가지고 패키지로 보내드리는 게 백배 아니 천배는 훨씬 더 나을 거야 4번 아 이 새끼 진짜 랄지 똥을 싸는구만 아니 대가리가 어떻게 된 거요? 하긴 그래 콩콩팟팟 양양이지 저런 아비 밑에서 당연히 이런 놈이 태어나는 법이요 그게 진리다 5번 아니 근데 쓴이도 참 이상하네 학벌 좋으면서 왜 고작 이런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살부비며 살아요? 왜 그래요? 6번 그러니까 지금 이 그지같은 상황을 짧게 표현해보자면 우리 엄마 졸라 불쌍해 그러니까 니가 나 대신 저 노친네 좀 도맡아가지고 밀착마크를 해달라고 이거구만 7번 성깔 더러운 시부 수십 년을 같이 살았던 자기 마누라 말도 안 듣고 한평생을 오지? 지 성질 개 같은 것만 자랑삼는 노인네인데 도대체 뭘 믿고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하는 겁니까? 일단 아들 혼자 아버지랑 같이 여행을 다녀오세요 아들 혼자 밥 차리고 국 끓여가지고 삼시 새끼 챙겨 먹이면서 아버지 모시고 다니면 되겠네 한번 해보라고 니가 먼저 8번 결국에 자기 아녀를 희생시켜가지고 불쌍한 자기 엄마한테 효도를 하다 결국 자기 아녀를 희생시켜가지고 불쌍한 엄마한테 효도를 하려는 거네 아 진짜 그지같다 욕이 절로 튀어나오네 9번 나는 말이죠 이거 왠지 그래 시모가 자기 아들한테 어이구 니가 아버지가 며느리 말은 좀 고문고문 들어주니까 니가 같이 여행가자고 한번 찔러봐라 이랬을 것 같은데 깔깔깔깔 참 감당 안되죠 저도 개인적으로 여행을 싫어합니다 그냥 혼자가 좋아요 여행가가지고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일이 뭐 있어 혼자 있으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혼자가 좋아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